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번호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 9일 정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월 9일은 벌써 화요일이죠. 주역을 빼고 가볍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간별 운세이기 때문에 사실 일간은 청간중심으로 하는 거라 띠별 운세보다는 가짓수가 좀 적어요. 가볍, 병정, 무기, 경신, 임, 개잖아요. 해봤자 10개밖에 안되거든요. 띠는 12개인데 좀 가짓수가 적죠.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12운선을 한번 제가 음미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간을 계속 매일매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띠별 운세는 매일매일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요번주부터 하나씩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하반기는 아니고요. 벌써 다른 분들 보니까 내년 운세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 운세를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정미일이라고 했습니다. 정화가 떴고요. 정은 무엇입니까? 현재 심미월이죠. 심미월은 뜨거운 정화가 며칠 정도 앞에 힘을 쓰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미는 사오미의 마지막 계절이고요. 그리고 정화가 고일 정도 그리고 을목이 3일 정도 그리고 기토가 18일 정도 힘을 쓸 거예요. 6월은 덥습니다. 그리고 일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시면 정화의 입장에서는 지금 청간에 뜬 글자가 편제와 식신이에요. 편제와 식신이란다면 뭔가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고 뭔가 좀 버리려고 하는 거 일을 이것저것 많이 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식신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할까 말까 하는 그 부분은 결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육신의 아래쪽에 제가 12운성 호텔을 지금 적어놨죠. 태지, 관대지, 관대지예요. 일은 많이 벌릴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얼마나 매끄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테마가 되겠습니다. 매끄럽게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대지는 마음이 앞사는 거고 태지라는 것은 절태양의 태지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일들을 많이 벌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본인의 일간입니다. 무려 만세력으로 모두 체크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기초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갑일간 분들은 오늘 금전혼은 괜찮아요. 남자분들은 금전혼과 여자혼이 같게 흘러가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여자분들을 소개를 받아도 됩니다. 싱글인 분들은 그런데 일적으로는 좀 멈춥니다. 정체가 되는 날이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식의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좀 마음 아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목분들 힘내시고요. 이제 을목분들입니다. 금전이 자꾸만 새어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체를 엉뚱한 곳으로 한다거나 생각지 못하게 월급일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돈이 자꾸 나가서 말 그대로 월급일 로그아웃을 한 거죠. 그래서 힘들 수가 있고요. 금전적으로 여성분들은 남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좀 끝나갑니다. 뭔가 다른 대안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뭔가 준비작업이 끝나가는 단계가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본인의 사업도 구체적인 성장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일간 볼게요. 병일간입니다. 병화분들은 일의 방향을 바꾸고 다른 일을 뭔가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거래처에서 나를 잘 불러주지 않는다거나 프리랜서분들은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 여자분들은 시댁 어른 또는 남편들은 부인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아버지 이런 가까운 분들이 든든하게 자신의 일을 봐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금전적으로 든든한데 본인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가족이라던가 가까운 분들이 오늘 많아요. 본인에게 그냥 갚으라는 얘기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뭔가 기회라던가 먹을 것을 준다거나 이런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 들어온다는 거죠. 대가 없이 매우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셔도 됩니다. 자 정일간분들 정화분들 하겠습니다. 일적인 능력이 오늘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앞서고 행동은 뭔가 따라와주지 못해서 속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좀 있어요.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본인의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너무 센 나머지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누르려고 하시게 되면 말다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보가 좀 필요해요. 가까운 친구나 동료 직장 동료겠죠. 구설수와 시비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내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후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토일간 보겠습니다. 무토 무일간 분들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는 운이 들어왔어요. 주변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거나 혹은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나를 차단한 거예요. 카톡 알림창에 대화창에 내가 보낸 메시지가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 등 그런 카톡 차단 등의 사건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면 본인의 일처리는 오늘 하루 굉장히 노련합니다. 뭔가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그리고 사업적인 계약이나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알차게 알찬 계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기토분들입니다. 기토분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뭔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네가 좀 해줘 당연하다는 듯이 넘기려고 해요. 화내지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냥 오늘 내가 하루가 이렇구나 라고 그리고 일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수를 가볍게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 기토분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넘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원성을 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처리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이런 거를 강하게 얘기하시면 좀 안 좋아요. 이거 정화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맥락이 이어지는데 그런 생각과 말 자체는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사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거밀감문들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정의 시스템이 본인의 일을 잘 좀 커버를 못해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늘 아주 최고입니다. 한 번 처리했던 일을 내 실수가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일 때문에 혹은 시스템적인 일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서 처리해서 넘겼어요. 근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온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가벼운 대화로 이런 말다툼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속마음하고 다르게 말을 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본심에서 나온 건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회사에서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경건분들 오늘 힘내주시고요. 신근분들 넘어갈게요. 신근분들은 일적으로 오늘 본인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하루입니다. 본인이 좀 더 배워야 할 영역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요. 반면에 사업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본인의 일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서 든든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자식이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 든든한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 볼까요? 임수분들은 남편이 혹은 자식이 오늘 회사나 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좋은 성적을 올려서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비해왔던 일들이 뭔가 서류라던가 뼈대가 좀 갖추어진 날이 될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해왔던 금액이 조금씩 모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분들 볼까요? 개수분들은 본인한테는 속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견해로 보면은 좀 넓게 보면은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루예요. 본인 사람들마다 다 사정은 다르겠죠? 그런데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얻는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맺는 계약들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가 변경이 됐다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은 나의 연봉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상한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연봉계약서? 이런 걸 이제 재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오늘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금전원은 지출이 이루어지기보다는요. 아꼈어야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일관별 운세를 진행해봤습니다. 언제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채널의 구독자 수도 제가 지금 이벤트 중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화요일 힘내시고요. 저는 또 저녁에 일관으로 일관 운세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모두 화이팅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